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. Save the Children의 Save with Story와 함께하게 됐습니다.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라는 책인데요. 귀가 커서 고민인 토끼가 고민 상담소를 열면서 갖가지 고민을 가진 동물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이 중에서 뚱뚱해서 고민인 돼지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.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니? 동글동글 돼지가 문 앞에서 물었어. 그럼 어서 들어와. 귀 큰 토끼가 대답하자 돼지는 몹시 슬픈 얼굴로 들어섰어.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. 돼지는 의자에 앉자마자 어허허 울었어. 나는 뚱뚱해서 너무 슬퍼. 귀 큰 토끼가 손수건을 건넸어. 많이 힘든가 보구나. 뚱뚱하다고 애들이 자꾸 놀려. 돼지는 콧물까지 훌쩍이며 울었어. 뚱뚱한 건 잘못이 아니야. 그리고 삐쩍 마른 돼지는 돼지답지 않아. 귀 큰 토끼의 말에 돼지가 눈물 콧물을 닦았어. 정말? 그럼 계속 많이 먹어도 될까? 귀 큰 토끼가 고개를 끄덕였어. 욕심내지 않고 잘 먹으면 더 좋지. 진짜 멋진 돼지는 몸도 마음도 동글동글 하거든. 마음이 동그란 건 어떤 건데? 서로 나눌 줄 아는 거지. 나눠 먹으면 금방 배고파질 텐데? 그렇지 않아.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. 우와 정말 행복하겠다. 돼지는 콧구멍을 벌렁대며 상상에 빠졌어. 귀 큰 토끼는 돼지한테도 마음 처방전을 줬어. 마음 처방전. 뚱뚱해서 슬플 때는 맛있는 음식 나눠 먹기. 그러자 돼지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당근을 꺼냈어.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이거 너 먹어. 고마워. 우리 친구 할까? 귀 큰 토끼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. 내 말대로 친구들이랑 간식을 나눠 먹어야겠어. 너 그만 가볼게. 돼지는 엉덩이를 실룩이며 돌아갔어. 집으로 가는 길에 돼지는 학교 앞을 지났어. 친구들이 모여 놀고 있었지. 돼지는 주머니에서 치즈 소시지를 꺼내 다가갔어. 우리 이거 같이 먹자. 그 말에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. 네가 웬일이야? 나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. 돼지는 치즈 소시지를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. 귀 큰 토끼가 말한 대로 조금 먹었을 뿐인데 배가 빵빵해지는 것 같았어. 우리 같이 놀래? 친구들이 묻자 돼지는 치즈 소시지를 혼자 다 먹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얼굴로 외쳤어. 응! 좋아! 돼지는 친구들과 서로 꼬리 잡기를 하며 뱅글뱅글 신나게 놀았지. 돼지가 돌아간 뒤 귀 큰 토끼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.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집중했더니 조금 힘이 들었어. 그래도 웃으며 돌아간 돼지를 떠올리자 기분이 좋아졌어. 그 뒤에도 또 그 뒤에도 동물들은 고민을 안고 귀 큰 토끼를 찾아왔어. 그런데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수록 귀 큰 토끼의 귀가 자꾸만 커지는 게 아니겠어? 자로 재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말이야. 거울 앞에 섰을 때도 귀가 반쪽밖에 보이지 않았어. 응? 거울이 비뚤어졌나? 귀 큰 토끼는 거울을 떼어 다시 걸려고 했어.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누군가가 찾아왔어. 또 어떤 동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토끼를 찾아왔을까요? 그리고 점점 커지는 토끼의 귀는 어떻게 됐을까요? 고민을 이야기하고 들어주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야기. 귀 큰 토끼의 고민 상담소였습니다. 코로나19의 여파로 누굴 만나기도 어딜 가기도 참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. 이 책 속의 이야기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답니다. 책 속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